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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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렇게 내가 점을 안 쳐도 자연의 법칙으로 운명의 묘를 알면 아 저 사람은 지금부터 될 사람 안될 사람 딱 표시가 나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한다는 얘기에요 나무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클 사람이고 될 사람이고 근데 나무말을 안 듣고 그냥 이야기하면 내 잘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갈 사람이거든 항상 긍정적인거지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 힘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시험을 보는거에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시험을 봐 자연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턱 갖다 대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끌어 안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힘을 또 더 주려고 하는거고 너 탁 보냈는데 이걸 침이 있어서 내장났다 하고 상대를 뭉개 버리라 이 사람은 그럼 너는 더 줄 수가 없는거야 이제 몇 번 더 보내보는거지 그게 끌어야 되기 때문에 거듭부는거라 이게 원리거든 그러니까 나무말을 들을 줄 안다 이건 세상을 운용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갖추는거에요 지금 움직이지 않더라도 들어놔라 여유있는 사람은 들으면 분별이 탁 탁 탁 탁 탁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들어놓는거에요 그 사람이 잘난 척 해도 들어놓고 뭐라고 다른 이런거 해도 들어놓고 지금 내가 안 움직이도 되니까 끊고 뱉다 하고 하지마라 내한테 이런 소리 들어올 땐 이유가 다 있다 이거지 우리한테 지금 이어지는 이 인연들 소중함을 알아야 돼 우리한테 모이는 소중한 인연들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었어도 안되고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누구든지 서로가 도와야 되는거에요 이러면 가족이 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외로운거에요 내한테 진실한 가족들 식구들만 모이면 못할게 없는 나라에요 이 나라가 근데 믿을놈 한놈 없는거라 이래서 큰일을 못하게 돼있어요 이 나라는 지금 가족들이 모이고 이 가족들이 세력이 커지면 세상에 못할게 없어요 인재부터 내 욕심을 갖지 말고 조금 지금 어렵더라도 만난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결과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내 욕심내면 안됨 그러니까 그걸 달아보는거라 네가 조금 어렵게 해놔 놓고 여기서 네가 욕심을 내는지 여기서 정으로 가는지 이걸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행편이 없다보면 욕심으로 가는거에요 가다가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거야 될듯하면서 그건 안되는거거든 틀림질이 어떻게 되리라고 말해 네? 내 행편하고 같이 맞추면 일로 가는게 더 빠는거거지 네 행편은 놔두고 네한테 환경이 오는거잖아 여기서 분별을 해야지 내가 어려운걸 거기다 덤떼개 씌우려고 하면 되는가 인연이 도망가지 내가 잘못돼가지고 접근을 하면 저사람도 안돼 그래서 내가 저사람도 안돼야 내가 안되지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상대를 만나야 상대가 잘되게 해주는거란 말이야 그래서 상대가 잘됨으로써 나도 잘되게 돼가지고 이제 만날 때가 되니까 행제들이 다 만나는거야 나는 내 살때부터 고아로 자르면 평생동안 나는 외롭게 자란 사람이야 이제 나는 내 가족이 아주 구름대같이 지금 오니까 행운도 이제부터는 이런 행운이 없는 사람이거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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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해주세요 수준 수준 수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